그러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질문에 대한 지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삶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한 건 잘못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해서 살아남냐 남보다 더 성공하냐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갖냐 이런 데 이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조금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조화롭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잠깐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더 얻어야 되냐를 이제 우리가 늘상 뭐예요? 하드처럼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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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화, 교육, 사회, 경제적 시스템 안에서 이 자본의 세계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의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고요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잠깐씩 시간을 가져서 틈날 때 우리는 내가 역으로 계속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부족한가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대치 방법으로 내가 뭘 가지고 있나. 내가 아직 내가 뭘 가지고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경제적인 불편감 이런 어떤 불편이 있을 때 내가 그렇지만 뭘 가지고 있나. 그런데 이 목록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바쁘게 계속 그거에 쫓고 사는데 한 번쯤은 조금 멈추고 나의 일상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한번 음미해 보는 거죠. 우린 좋은 거는 막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 맑은 공기 요즘처럼 가을 햇살이 좋을 때 햇살을 이렇게 음미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를 마실 때도 뭐 그냥 마시지 않고 차의 향기나 차의 맛을 음미한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도 그냥 걷지 말고 그 걸음 속에서 나한테 이 발바닥 명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딛고 있는 거. 아직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거. 그 건강도 굉장히 아까 뭐요. 건강이 첫 번째 행복 요인으로 나왔잖아요. 아직은 내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들을 수 있는 내가 좀 좋아하는 음악을 잠깐씩이나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사소한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요. 샤워할 때 내가 아직도 지구상에 사실은 맑은 물도 거의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아 나는 아직도 이렇게 물로 내가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사. 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음미하는 거예요. 고단송이, 풀안송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음미하고. 또 내가 가진 옷. 뭐 온갖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상에 감사하는. 또 일상에서 좀 뭔가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음미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나의 건강 상태. 물론 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일건조건 좀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소소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안과 행복을 준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제 방법은 이제 이게 행복이요. 굉장히 주관적인 심리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뭔지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진짜 어떨 때 내가 진짜 행복할까. 본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본인이 생각날 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언제.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에 관련된 게 이제 우리 불교 부처님 가치며 핵심 가치를 얘기했었었는데요. 핵심 가치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고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통찰해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근본적으로 진정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내가 이해하고 좀 내려놓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통의 왜 이거를 고통에 관한 거룩한 진리라고 했냐. 이 고통을 이거를 이제 보통은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고통에 대해서 내가 나의 고통에 대한 이해. 그 원인이 뭐 이분 답이 나와 있어요. 집착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내려놓는 이 방식에 대한 수행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잠깐 실습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의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진짜로 내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인생에서 각각이 내가 의미롭게 가치롭게 여기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핵심 가치를 모르면은 내가 뭔가를 얻어도 그게 진짜 내 행복을 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 핵심 가치와 관련이 없으면 불만족이나 스트레스 더 많이 쌓여요.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좀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사람 대면하는 것도. 그런데 핵심 가치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자기 인생의 만약에 가치가 나는 늘 사람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소소하게 참아시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한테는 소외감, 우울감, 단절감을 주죠. 그런데 또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늘 삶의 현실에 쫓기다 보니 자기가 스스로 시간적 여유를 갖지는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실직 아닌 실직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는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오랜만에 자기만의 시간을 온전하게 가지면서 그냥 공원도 한 번씩 산책하고 이른 아침에 이렇게 거리를 걷기도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즐거운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는 그다지 좋은 얘기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 번 나의 핵심 가치가 뭔가 한 번 다 같이 명상 실수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요.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 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 모든 할 일을 해마치고 이 현재의 삶의 모든 일을 다 해마치고 이제 곧 다음 세상으로 가기 직전에 있다고 한 번 상상해 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지금 죽음의 순간 마지막에 이 현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쭉 한 번 돌이켜봅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시절 이런저런 여러분의 20대, 30대, 40, 50, 60, 70, 80 쭉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 승진을 했을 땐가 아니면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땐가 아니면 뭔가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뭔가 음미하고 산책했을 땐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한때인가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가 네, 이번에는 좋습니다. 자, 숨 한 번 깊이 들이시고 내쉬시고요. 이번에는 아, 이건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봤으면 했는데 미처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못 해본 거, 아쉬운 거 혹시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 했는데 그런 대로 이제 준비가 됐는데 뭔가 이것만은 내가 좀 더 하고 갈 걸 하는 뭔가 미련이 남는, 아쉬움이 남는 또는 후회로운 게 뭔가 한 번 뭐가 있나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내가 좀 더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낼 걸 가족들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걸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할 걸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너그럽게 베풀 걸 뭐 뭐든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순간에 위로가 필요하시면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그런 자신을 이렇게 편안하게 위로해 줘도 괜찮습니다. 자, 심호흡 한 번 하시고요. 숨을 깊이 들이쉬시고 내쉬고 부드럽게 눈을 뜨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눈 뜨세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여러분의 진짜 현실 속에서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요. 저는 이거 가끔은 한 번씩은 제가 많이 해보던 실습인데요. 뭔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거나 선택해서 약간의 혼란 이럴까 저럴까 할 때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던 방식입니다. 내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 순간에 지금의 이걸 떠올린다면 뭘 내가 선택하는 걸 잘했다고 할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명상에서 지난 세월을 쭉 돌이켜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떠올라지는 게 그게 여러분의 핵심 가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만은 할 걸 못해본 것에 대한 후회, 아쉬움 그것이 또 여러분의 핵심 가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라기보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죠. 행복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실습을 이렇게 해보시면 아, 내가 어떨 때가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이제 이 일강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오는데요. 여기 질문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절대적인 시간들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것도.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산 게 뭐가 문제냐.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살다 보면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평소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데 우리가 더 초점을 갖게 돼요. 내가 뭐 실수하지 않은 게 없나? 내가 뭐 부족한 게 없나? 내가 놓친 게 없나? 내가 뭘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게 있나?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는 하도처럼 그렇게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본의 아니게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 삶의 불만족 그리고 결핍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틈틈이 내가 가진 거에 대한 감사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음미하고 즐기는 순간순간의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균형이 맞춰져서 오히려 현실적인 이런 경쟁사회에서 아니면 지금의 우리 처한 조건에서도 더 여유롭게 우리가 더 편안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행복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물론 부처님이 갖춰주신 근본적으로는 고통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의 집착을 내려놓는 이건 또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아마 연결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출발점으로는 내가 가진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일상에서 소소하게 내가 쓰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하는 그리고 좋은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음미하는 차를 마신다 그냥 훅쩍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 하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일상의 우리 소소한 그런 음미, 즐김 이런 것의 감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서 마무리하고 다음 2강 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